1킬 해주면서 테널라인 1명을 첫번째 주자 그렇죠 기선제압 했거든요 이번에 프로토스 첫번째 주자가 등장 윤수열 선수가 등장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윤수열 선수도 첫 출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1시 진영엔 연두색깔 그렇죠 연두색깔 정병호 선수고요 마틸다 아이디 쓰고 있고 5시 진영에는 윤수열 선수 아이디 메타고 보라색깔 현재 5시 진영입니다 어 짱순영 반갑다잉 어 짱순영 그 템 받았거든 짱순영 짱순영 내 템 받았거든 나중에 템 팔아갖고 돈줄게잉 나중에 너나 묵자잉 이러면서 일단은 윤수열 선수가 토스가 서킷 브레이크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테널라인 아 저그전하기가 상당히 버겁거든 서킷 브레이크에서 저그전하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일단은 마당에 판런 지으면서 일단은 정찰 안가는 걸로 봐서는 10게이트 그렇죠 선게이트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게이트 해주는 모습에 윤수열 선수고요 이러면서 정병호 선수는 오브로드를 좀 숨기면서 그렇죠 오브로드를 숨기면서 이 야매 서치 그렇죠 야매 서치를 안보여주겠다 하지만 윤수열 선수는 기분좋게 원서치 갑니다 정병호 선수는 그냥 바로 10이 앞마당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정병호 선수는 바로 10이 앞마당 해주고 있고 그렇죠 요새 들어서 프로토스가 포지 더블하면은 아예 저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게이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서 기분좋게 원서치기 때문에 그렇죠 윤수열 선수는 계속해서 프로브 깔짝깔짝 깔짝깔짝 대주고 있죠 깔짝깔짝 대주면서 어 근데 프로브 실드 많이 깎였어요 지금 어 그냥 빼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수열 선수 이거 빼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깔짝깔짝 하다가 이제 좀 살금살금 빼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가스통을 상당히 조금 빠르게 올라갔어요 지금 정병호 선수가 이러면서 윤수열 선수가 이제 칠럿 한개 나가고 이거 이거 오브로드가 지금 여기있거든요 여기로 가줘야돼요 정병호 선수도 지금 라마님 반갑습니다 오브로드가 봐줘야됩니다 지금 정병호 선수가 일단은 어 태용이형 반갑다잉 일단은 본진의 이제 스포닝폼을 지어지면서 지금 저글링 3마리 찍었어요 지금 지금 저글링 3마리 찍었고 지금 이러면은 바로 빨리 찍었거든요 지금 현재 바로 빨리 찍었어요 지금 정병호 선수가 상당히 빨리 찍었고 어 1킬 잘했고요 지금 윤수열 선수 일단 이게 뒤로 뒤로 가야되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거 바로 바로 뒤로 가야됩니다 뒤로 가주면서 그렇죠 좀 더 시간을 벌겠다 그렇죠 야 윤수열 선수 좋습니다 이거는 이러면서 지금 발업이 빠르기 때문에 시비암마당에다가 발업이 빠르면은 지금 해야될거 어 근데 원진을 잘 잡았고 이거 투진맛이거든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빠르게 포지 짓고 빨리 포토 박아야되거든요 이거 저글링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지금 이러면서 원진 또 출발했고 윤수열 선수 어 어 이러면서 그렇죠 양쪽으로 나눠서 좀 더 시간을 벌어줘야됩니다 윤수열 선수가 아 그렇죠 이런데 가가지고 해줘야되요 지금 세번째 해처리도 어 아니요 세번째 해처리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니죠 가스 왜 100을 못팠습니까 가스 100 파고 뺀거죠 지금 가스를 빨리 올린 이유는 뭐냐고 물으시면은 무조건 발업을 빨리 찍기 위해서거든요 이거 바로 됐죠 벌써 그렇죠 바로 됐기 때문에 이거 윤수열 선수가 봤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와야죠 지금 아 이거 늦었는데요 아 이거 빨리 나와야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지금 끝났어요 지금 아 이거 윤수열 선수가 큰일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두번째 판도 저글링에 호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프로토스 첫번째 투자도 지금 야 이게 세번째 해처리도 없고 가스가 빨랐기 때문에 무조건 저글링을 쓰는거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프로토 많이 나오면서 막아줍니까 지금 윤수열 선수 송재현 선수 모릅니다 이러면서 지금 본진에 근데 프로토가 4마리밖에 없고 이거 또다시 아 이거 포토 점사했는데 이거 취소도 못했고요 지금 윤수열 선수 이거 아 이거 이러면서 윤수열 선수가 치즈 나오면서 쓰읍 이야